참 하나님 은혜가 왔는데 철없이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64년째가 되면서 지나온 뒤를 살피니까 참 하나님이 안 붙들어줬으면 어쩔 뻔했는가 기가 막힌 때가 많았고 아주 위험천만한 때가 많았고 탈선할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아주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안 붙들어줬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나 하는 생각이 아찔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철없는 어린아이 넘어질까 봐 엄마가 딱 손을 잡고는 그런 말 시키듯이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딱 잡으시고 시간을 가지 놓지 않으시고 오늘 아침 이 자리까지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동한다 움직이자 늙기도 서럽거든 하물며 짐을 조차 지실까 그러듯이 늙은 것도 서러운데 요새 뭐 유행각 가라고 해도 돼요 우리는 늙은 것이 아니다 이거 가고 있다고 그 말 잘했어요 이거 가고 있어요 많이 다듬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상도의 명주는요 한국의 실크예요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세상이 막 그냥 좋으니까 별별 비단들이 다 들어오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냥 그 명주를 최고로 알았어요 그래서 명주가 1등 명주가 되려면요 짜는 거 다 곱게 짜야 되겠지만 풀을 잘 먹여야 돼요 세게 그래서는 그걸 다듬이 돌에다가 놓고는 그냥 박 달려면 박매기를 그냥 두르게 패는데 혼자도 아니야 양쪽이 앉아 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장단을 맞춰서 두기면요 그가 아까워서 이거 많이 두르겠다 터지면 어쩔까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늙은 걸 다 해서 그냥 두르게 패면 시장에 나와서 1등 명주로 딱 구분돼서 팔리는 거이 뭐가 1등인지 압니까? 제일 많이 얻어 터진 명주예요. 다듬이 잘 된 거. 풀룸에서 금을 만들어내고 도가니에서 은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연단과 고난과 시험이 있는 것은 밉살머리스러워서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멧때리 내려서 가면 안 돼요. 잘 가는 말도 채찍질하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사부신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좀 하느라 우리를 다듬다 하겠어요. 우리 어머니가 옛날 우리 5남매는 아버지 없이 아버지가 서른살에 세상 떴잖아. 그게 청춘 과부예요. 우리 어머니가. 우리 5남매가 얼마나 아들 넷이도 얼마나 남자들이 억새든 나는 넷보다 더 억새든요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주 골치 아파했어. 우리 어머니가 그냥 힘들고 그러니까 무당을 친한 무당이 하나 있어서 단골 개인교수요. 일만 했으면 그 일 불렀다고 물어봐. 그 타고. 그런데 그 무당이 한 번은 와서는 오늘은 내가 돈 안 주고 공짜로 손금 받게 앉아라 여기. 1, 2, 3, 4번으로. 그래서 큰오빠 둘째 셋째 넷째 하고 내가 다섯 번째 주고 앉았거든. 손금을 쫙 봐주더라고.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보고는 그냥 손을 내밀고 해서 나한테까지 왔어. 그래서 나 손을 내보더니 딱 보자마자 아이고 원통해라 하니까 우리 엄마가 놀라가지고 아들 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더니 딸한테 왔어. 원통하다는 게 이게 몇 살이 죽는다고 손금에 나왔나 싶어서 놀라가지고. 왜? 왜? 우리 딸이 뭐 몇 살이 손금에 죽는다고 나왔나 뭐가 원통하냐 하니까. 아이고 그게 아니고. 그럼 왜 남의 딸이 손을 잡고 원통하다고 그래.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나 달고만 나왔으면 열두골 했을 텐데 못 달고 나와서 못 했으면 돼. 나는 뭘 달고 나오는지 나는 알 수 없어. 여러 번 아는 모양에 우는 거 보니까. 우리 엄마가 아이고 깜짝 놀랐네. 내가 이렇게 속을 새기고 어릴 때부터 말썽을 일으키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그 놈 무당년이에요. 일찍 죽었어. 살아있으면 내가 똥빠가지를 그냥 아가리라 팜. 저렇게 속 생긴 게 뭐 열두골을 휩쓸어? 이러길래 내가 어린 다섯, 이제 여덟 살, 아홉 살 됐을 때도 그 말을 받아가지고. 열두골을 휩쓸는지. 철은 두골을 휩쓸는지. 아 두고 봐야지. 어디 알아요? 그랬더니 이 웬수지야.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은 편이었다 하더라고. 그랬더니요. 미국이요. 50주 아니요. 그럼 내가 44주 부흥에 가서 마흔 내고를 돌아다녔잖아요. 무당이 알기는 뭐 조금 알아요. 그러나 신명계 가보면 무당은 돌로 쳐 죽이고 점쟁이는 다 미쳐버리게 하겠다 그랬잖아요. 예수무당 대지 말자는 얘기지. 교회 다니면서. 그렇군요.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다